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 대표님께서 너무 갑자기 떠나셔서 가시는 길이 무척 외로우실까봐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정말 많은 시민들께서 애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가시는 길이 덜 외로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파하실 때 우리 대표님이셨으면 아마 따뜻한 유모 한마디로 거꾸로 여러분들을 위로했을 텐데 제가 그런 재주가 없네요. 여러분께서 많이 사랑하시고 정말 멋진 정치인 우리의 지도자 노회찬을 지키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대의 부름에 망설이지 않고 달려가셨고 또 고대디고된 진보정치의 길을 앞장서서 헤쳐오신 분입니다. 저희는 늘 대화를 침묵으로 합니다. 침묵이 믿음이고 위로고 이심전심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침묵하면서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침묵같은 어둠 속에서 수많은 번뇌의 나날을 날밤을 치셨을 우리 대표님 생각하면 억장이 울어졌습니다. 우리 지선언니가 엊그저께 저한테 투정을 했습니다. 그 이는 당이 99%고 여러분들이 99%고 나는 1%밖에 아니라고 그렇게 되돌이켜 보니까 우리 대표님 만난 지가 3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표님 용접공하고 저는 구로동에서 미싱사하고 그렇게 알게 돼서 그 후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까지 그 진보정치의 험한 능선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욕도 함께 먹고 칭찬도 함께 받고 함께 좌절하고 함께 일어섰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나는 멈추지만 당은 앞으로 나가라 말씀하셨지만 저는 노예찬 없는 정치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노예찬의 꿈이 제 꿈이고 우리 정의당의 꿈이고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라고 저는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 대표님하고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이루고자 했던 그 꿈 여러분들과 제가 꼭 이루겠습니다. 품격 있고 아름다운 정당 만들어서 국민들께 큰 사랑 받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대표님 기억해 주시고 영원히 사랑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